네, 스타벅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바리스타와 함께하시죠.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6월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작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눈에 띄게 오르는 업종도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PC 지표 발표라든지 좀 많은 이슈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들로 오늘장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맞아요. 이번 주에 의외로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키워드들을 풀어드리면서 이번 주 일정까지 같이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30만 원. 이게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너무 낮다라고 계속 볼멘소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하이닉스를 커버하는 목표가 가장 높은 게 3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제법 좀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한 5% 정도 조정이 좀 받고 있는데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의 단기 조정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그대로 전의가 되고 있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목요일 새벽에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이 좀 될 텐데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아마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7월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차기 실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6월 내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하면서 가격 조정을 이제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동향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행보 조정이 또 좀 길어질 것인가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라는 키워드. 제가 이제 요즘에 매크로 시장 분석해드릴 때 가장 많이 좀 얘기하는 단어가 이제 환율이라는 단어인데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환율이 높기 때문에 득을 보는 이제 업종들이 분명히 좀 있죠. 수출 기업들. 최근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K뷰티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좀 득을 받고 피무용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또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 심리를 이제 좀 저해하면서 조금 이제 환율에 이제 고환율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았던 기업이 바로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주에 PC 이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주말에 프랑스 총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극우정당이 이제 프랑스 직권을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브렉시트 많이 이제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도 유럽연합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또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총선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다라고 해요. 환율 개입을 하면서 1390원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걸 이제 간신히 좀 막아놨고 오늘도 장 초반에 1390원 위로 넘어가던 환율이 지금은 이제 1390원 아래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번 주에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두 가지 변수 PC 지표와 프랑스 총선을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구강모 회장이 이제 10개월여 만에 또 다시 미국 출장길에 이제 올랐다라는 이제 보도가 주말에 좀 나왔어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고 자동차 업종도 뭐 현대차, 기아 다 밀리고 금융업종도 오늘 좀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이제 오늘 상승하는 이제 대형주들을 보면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AI를 필두로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좀 갔다라고 하니까 이 이슈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이제 LG 그룹주들이 이제 주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총선 결과 발표, 또 PC 지표 발표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핫한 LG 그룹주 이야기까지 키워드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오늘장 전략, 제가 이제 오후장 한 줄 전략을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제 좀 담겨 있어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백약이 무효,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정해봤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칠 때도 이제 못 가다가 미증시가 이제 조금 재채기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완전히 독감이 걸려버렸거든요. 코스피, 코스탑 양시장, 특히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연중 고점을 이제 한 번 뚫어내는 흐름이라도 좀 나왔었는데 코스탑 지수는 지금 6월 들었어서도 계속 지금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 2주 동안에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탑 지수는 직전 저점이었던 이제 830선 정도에서 단기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아쉽게 이제 지난주에 860선이 지지가 안 되고 좀 이탈이 좀 나오면서 오늘 843포인트까지 지금 주가가 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이 훌쩍 넘게 이제 팔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이 무려 우리 국내 증시에 22조 원을 순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체감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22조 원을 샀지만 그거의 거의 절반 정도는 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의 절반은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 정도 종목들만 매수를 했고 오히려 나머지 업종 쪽에서는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에만 국내 증시에서 무려 13조 원을 팔았다고 해요. 국내 주식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주식을 이제 팔고 여기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미국으로 원정을 가는 거죠. 서학개미로 이제 변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엔비디아나 뭐 잘나가는 반도체 빅테크 종목들 좀 사신 분들은 상반기 내내 좀 재미를 좀 보셨겠지만 미국 증시도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양극화가 좀 심한 건 뭐 우리 시장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펼쳤지만 또 많은 서학개미분들이 선호하는 테슬라는 이제 주가가 좀 밀렸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는 동안에 인텔하고 AMD는 또 주저앉았거든요. 이런 이제 극과 극의 차별화 장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정말 좀 배각이 무효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놓고 그래도 반전의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일단 PC 지표.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한 2.5% 조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도 좀 있고요. 프랑스 이제 총선 결과가 이제 극우정당이 집권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둘 다 이제 어쨌든 환율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 PC 지표 발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총선 이런 일정들을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미 2주 동안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선조정을 상당 부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둡고 배격이 무효한 시장이지만 또 7월이 되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한번 덧붙여 드리면서 한 줄 레시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부정적인 한 줄 레시피를 제시해 주셨지만 결국은 다음 달을 기대해보는 그런 희망에 찬 말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영민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요. 금요일에도 리뷰했던 에이프릴 바이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수익률이 지금 5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초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 윗고리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지난주에 호재가 딱 나오면서 기술이전 계약 공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도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가 재미있게도 똑같이 3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두 개 A1과 R3가 대규모 기술이전을 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7천억 원 넘어가는데 시가 총액은 이제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초반에는 13%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주가가 상한가, 종가 이 자리를 지금 안 밀어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틀 동안에 은봉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리를 굉장히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특히 오늘 대장주 3천당 제약이 장 초반에 막 12%가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호재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근처에서 단기 매물을 소화를 하고 나면 적어도 한 2만 4,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기술이전한 거에 대한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단기, 중장기 모두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괜찮다. 멀리 내다보면 한 3만 원까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6월 21일에 편입했던 빙그레입니다. 이번 달에 K-푸드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반등이 속임수 반등이냐, 아니면 오늘 조정이 조금 쉬어가는 조정이냐. 삼양식품이 지난주에 대주주 막내딸이 지분을 팔았다, 이런 논란 속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금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도 금요일에 아주 강하게 올랐었고, 또 희한하게 화장품이라든지 K-푸드 관련된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인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에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섹터가 나란히 빠지고 있어요. 식료품 업종 빠지고 있죠. 화장품 업종 대부분 다 조정이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빙그레를 말씀드렸는데 10만 4,700원에 말씀드리고 종가까지 주가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수익권에서 마무리 잘 됐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매물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21선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원 후반대에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시면서 9만 원 후반대에 손절가를 준수를 하시면서 이 후반대 21선 자리가 지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아요. 콜마, BH라든지 아니면 뉴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식료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금요일 날 수출 지표가 일단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세론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 좀 대비를 하시면서 손절가 꼭 준수하시면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빙글의 보유자분들은 지지선 잘 확인하면서 손절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원샷 스페셜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 김혜인 매니저가 오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걸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22만 500원의 현재가로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설명드릴 부분이 별로 없고 추세적인 흐름에 대한 거 한번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2분기 이제 매출액은 한 1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4조 원 후반에서 5조 원 넘어갔다가 지난주에는 5조 9천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고 6조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일단 디램과 이제 랜드 플래시 기존의 이제 메모리 레거시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의 알튼이었던 이제 솔리다임 인텔에서 이제 인수한 이제 ESSD 포함한 이 랜드 사업 부문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던 건 결국 HBM 때문이잖아요. HBM3 이 8단을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현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은 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때부터 이제 HBM3 이 12단 제품을 이제 양산 테스트 끝내고 공급을 이제 시작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HBM4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엔비디아가 출시하는 이제 신제품 블랙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루빈이라든지 이 스케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TSMC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오늘도 이제 TSMC하고 SK하이닉스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제 기사가 아침부터 이제 좀 나오는 걸 봤는데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이번 주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실적 컨센서스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불과 한 달 전에도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 한 번 넘어갔다가 21만 원 딱 찍자마자 은봉 한 번, 두 번, 세 번 맞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제 급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다들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딱 빠지고 나서 19만 원에 저점 찍고 나서 19만 원부터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24만 원까지 올랐어요. 주당 5만 원이 올랐으니까 20%가 훨씬 넘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번 조정도 저는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니까요. 고점 대비 딱 10% 정도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125달러를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 저점 공략을 한 번 해본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24조 내년 3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기대가 좀 되는데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또다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랑 똑같이 주셨네요. 30만 원까지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지금 자리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섹터에서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조선 쪽에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대형주인데 조선주도 또 대형주를 준비해오기 위해서 중소형주 하나를 좀 가지고 왔어요. 16,210원 현재가로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생쇼에서 김동훈 매니저님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조선주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랬는데 이 수주 산업의 특징이 그래요. 수주를 했을 때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수주를 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실제로 인도를 하는 시점부터 매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022년에 고마진으로 수주를 했던 그 엔진 부분의 사업이 이제사 실적이 반영이 좀 되면서 1분기 때 OPM이 6%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6%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오히려 지금 단기 변동성 구간을 활용해서 시클리컬,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업종 중에서는 조선주들이 가장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역시나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중에 조선 기자재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엔진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8,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4,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업종에서 가져오셨네요. 한화 엔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4시에 또 무료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좀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챙겨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erpet기가 고맙습니다.